네 불기둥 AI레이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동안에 포착된 종목들 좀 성적표 좀 봐야겠죠. 이번 주에 일단 급등했던 종목들 판립된다기보다도 소개된 종목들 중에 이번 주에 급등했던 종목들 YIK 91% 환화 투자증권 52%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47% EST 32% 위지트 28% 이게 지금요. 그동안의 모든 종목들의 순위가 아니라 이번 주에 급등했던 종목들의 순위입니다.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요. AS 좀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YIK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드렸고 지지지지지지 지난주에도 드렸어요. 그게 이제 12월달인데 지난주는 2월달이었죠. 그래서 2월달에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달에도 드리고 그래서 두 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던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좋아서 YIK 그리고 IT 반도체 장비주들 HBM 뭐 이런 애들이 지금 핫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최근까지도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느낌을 보니까 IT주들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보시니까 IT주들이 좀 싸게 내려오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난 거는 이제 최근 그러니까 여기 기준 12월달 기준으로 12월 14일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91.4%지만 최근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지는 않았고 대략 한 20% 10% 그 정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은 미국 시장이 이제 한 번 두 번 흔들리면 느낌이 좀 흔들릴 수 있겠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제가 확정이 날 것 같으면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 시장 그렇지 열심히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IT주들 싸게 사야 됩니다. 그러면 얘기가 이제 쭉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깨지겠지만 여기는 안 깨지겠지만 6천 원으로 내려올지 5천 5백 원 내려갈지 이거는 어제 오늘 쫓아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정말 그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이 얘기는. 왜냐하면 오늘 8천 원한테 쫓아갔더니 5천 원으로 내려간다. 마이너스 36% 깨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자마자 30% 깨져봐 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깨지고 재작년에도 깨지고 이번에도 또 깨진다. 정말 어려운 정말 듣기 싫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점에서 쫓아들어간 사람들한테는 공포의 얘기가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좀 흔들리게 되면 좀 싸게 살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국 시장과 뭐 이렇게 어제 공개 방송에도 그 얘기를 했고 미국 시장이 흔들린지 안 흔린지를 보고 미국 시장이 아직 급등이 없어요. 지금 최근. 최근 들어서 지금 정체 상태입니다. 여기서 급등을 하면 쫓아들어가죠. 사실 그때는 무슨 조종이에요. 무슨. 그렇죠? 그때는 조종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쫓아들어가서 신고점을 노리면 됩니다. 미국 시장이 5% 급등을 하면. 그런데 미국 시장이 지금 상태가 급락은 아닌데 살살살살 좀 밀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얘도 밀려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고점 대비는 6천 원 밀리면 24% 밀리는 거고 5,500원 가면 30% 밀리는 거고 5,000원 떨어지면 37% 밀리는 건데 밀리면 땡큐죠. 그래서 밀리면 한번 사보시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수익 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챙기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거는 미국 시장을 봐야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7일, 목요일인데요. 7일 날, 8일 날 미국 시장이 급등했으면 제 얘기는 모두 다 취소. 그런데 미국 시장이 좀 빠지고 있다. 그러면 함부로 잡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수익 실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은 하나투자증권 한번 볼게요. 하나투자증권도 52%가 수익이 났는데요. 보험주, 증권주 강하게 움직이는데 최근에 IT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7일 기준으로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8일 금요일 기준으로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월요일 기준으로 흔들린다. 그럼 얘도 흔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IT 섹터보다는 좀 강하게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주 좋다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IT주들은 좀 관심들이 있죠. 그래서 좀 IT주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는 수익이 좀 많이 났으니까 어느 정도 챙겼다가 다시 흔들리면 다시 또 싸게 사면 돼요. 얘도 빠지면 한 10%는 빠질 수는 있겠네요. 흔들리게 됩니다. 아직 흔들릴 추세가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깨져야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투자증권이 또 두나무라고 최대 주주라 또 비트코인하고도 엮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이게 많이 올라가서 조정을 받는 거죠. 죽는다는 거는 올해 시장에서 종목들이 죽는 건 없어요. 죽는 건 없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죽지는 않는데 왜 종목들이 30%가 빠지느냐. 죽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되돌림 현상이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건 있는 거예요. 종목들이 30% 빠질 수가 있다. 적게 빠지면 10%가 빠질 수 있다. 왜? 더 크게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왕이면 30% 깨졌다가 먹는 것보다는 그 30% 깨질 때를 피했다가 10% 떨어지는 걸 피했다가 다시 싸게 사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는 다 있어요. 다 좋은 얘기들이 있고 올해 상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여기 바닥에서 3천 원일 때 2천 원일 때 안 사고 있다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샀다가 반토막 났다가 올라가면 다들 본전치기도 못하고 손실해서 다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피하자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얘는 52% 수익 낸 종목이니까 좀 파세요. 좀 팔고 조정받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사면 되죠. 오징어 다리는 남겨놔야 됩니다. 다음은 2월 8일 날에 얘기했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거에 대한 아직 그런 조짐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종목들이 올라왔고 IT주들이 오늘 살살 흔들리는 걸 봐서는 오늘 목요일 날 현재 시간이 4시가 좀 넘었는데 4시 현재 기준으로의 지금 현재 흔들렸을 가능성에 대한 확률은 대략 한 15% 정도의 확률입니다. 되게 작은 거죠. 올라간다의 확률이 나머지 85%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50%는 모르겠다. 애매하다. 올라갈 확률은 여전히 그래도 한 35%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흔들리지 않아요? 7일 기준으로, 목요일 기준으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 흔들릴 가능성이 15%에서 4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조정받고 흔들릴 가능성이 60에서 70%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또 월요일 날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면 더 늘어나겠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AS를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뭔가 약간 떨어질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지만 아직 그 강도는 15%밖에 안 된다는 걸 착안을 하셔서 저는 항상 미국 시장의 바로미터를 보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종목의 목표치와 하락 목표치, 상승 목표치 그런 부분들, 매수도 여기서 할 건가? 더 밑에다 대놓고 할 건가? 저 밑에다 대놓고 할 건가?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완급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힘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 다음은 ST도 한번 볼게요. 어쨌든 ST. ST도 최근에 잘 움직였는데 얘는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올라간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다른 애들은 막 100%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좀 양호하죠. 거래한 패턴도 괜찮고. 쫙 올라왔다가 35%가 올라갔는데요.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하면 되고 마찬가지 시장이 흔들린다 싶으면 절반은 파세요. 절반은 팔고. 그런데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만약에 그냥 팔기 귀찮으면 냅둬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한 1, 20% 빠졌다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패턴이니까 신규면서 한 사람들한테는 한 20% 빠지면 들어가면 될 거고 그냥 저는 갖고 갈래 하는 사람들은 20% 참으면 되는 거고 다음은 위지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하게 막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9,700만 원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1억을 가게 됐을 때에서 일단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1억을 찍고 나서부터 해서 계속 강세를 준다. 그러면 얘도 한 번 더 달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샥 올라갔다가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는 좀 경계를 좀 해야 돼요. 차익실화를 어느 정도 해놓고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이슈를 너무 많이 탔어요. 그리고 1억을 찍고 나서부터 랠리를 계속 해주면 괜찮은데 항상 그렇게 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덤벼들면 또 몇 개월 동안 조정을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코인이.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좀 경계를 하자는 관점에서 올라왔을 때 조금 정리를 하고 오히려 조정받는 IT를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일단은 먼저 이번 주에서 좀 특별히 움직였던 종목들 AS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그동안 명예의 전당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주반도체 국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700% 고지 달성하고 살짝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운치스 뒤 이어서 200% 정도 수익 중 그다음에 흥아예우는 한 차례 급등 이후 조금 많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 이렌시스와 우리기술투자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무관님 오늘 여기 명예의 전당에서 좀 언급할 종목이 있을까요? 이거하고 몇몇 종목들을 제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차트만 보면 답이 나오니까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차트 모양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700% 올라왔던 종목인데 선수들은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변동성이 커요. 이거는 아침 방송에서 제가 얘기할 때가 되면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차트 모양 양호화하고요. 다시 갈 가능성 충분합니다. 저는 1000%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초보자들은 덤비지 마셔라.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기술투자도 볼게요. 가온칩스부터 볼게요. 가온칩스. 가온칩스 200% 수익이 났는데요. 이게 아침에 실전매매정서에서도 추천해드렸는데 거기서는 170%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오히려 여기가 좀 더 싸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잡는 날짜가. 얘는 200% 수익이 나왔는데 잘 버텨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이 흔들리는 조짐이 실전매매정서 아침 방송을 열심히 보세요. 제가 그러면 흔들릴 것 같으면 대놓고 흔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가온칩스는 7만 원으로 꽂힙니다. 그럼 꽂히면 사야죠. 도망가는 게 아니고. 7만 원으로 꽂히면 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강해서 미국 시장이 크게도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다가 갑자기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 급등 나오면 꽂히는 게 아니고 얘는 다시 급등으로 갑니다. 수급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놓고 그러니까 빠지면 꽂히면 사는 거고 안 꽂히면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 쭉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200% 수익이 났으니 어느 정도 팔고 내비로 둘 사람들만 가져가시고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밑으로 꽂히면 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좀 잠깐 볼게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급등했던 애들은 비중을 줄여놓고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이 빠지거나 우리나라 시장이 빠져서 종목들을 좀 싸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내려오면 다시 주워 담으면 됩니다. 거래량이 괜찮아서 얘도 지금 수익률은 144% 많이 났어요. 쭉 빠지면 사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장에서 50%, 100% 수익 났다 그러면 어느 방송국을 가든 어느 무슨 커뮤니터 사이트를 가든 50% 정도 수익 났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탑 먹어요. 탑. 근데 지금 불기둥 레이더에서는 30%, 50% 정도 수익 나는 것들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서도 잠깐 몇 개 몇 개를 보게 되면 차트 모양이 예쁜 거 이런 거는 조정받으면 꼭 한번 사보세요. 세경하이테크. 차트 예쁘거든요. 조정받으면 공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대략 한 1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동양생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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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가 이뻐요. 강하고. 근데 좀 이격이 벌어졌죠. 조정받으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데이터가 깔끔합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쳐다를 안 봐요. 덤비질 않습니다. 수급도 너무 좋고. 조정받으면 공략할 수 있는데 이것도 추천한지 대비 지금 13% 정도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좀 매력적인 개인들이 좀 안 쳐다보는 종목들이 깔끔하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HLB도 잠깐 보면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잘 빠지지도 않아요. 신기하게. 빠질 때도 됐는데. 어쨌든 이것도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것도. 111% 정도. 거의 112%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오징어 다리만 남겨가지고 얘보다는 테라피틱스가 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왜냐면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이렇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배터리.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지도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지 오늘 상당히 강해서 이따가도 뽑아나왔던 종목에서 절반인가? 3분의 1인가? 10개 중에 3, 4개가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로 좀 엮이는 애들이 많이 뽑혔더라고요. 어쨌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거 안 빠질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얘도 수익률이 60% 넘었네요. 60%죠. 115네요. 115.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많이 올라갔네요. 115% 많이 올라갔는데 더 갈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PSK 홀딩스 PSK 홀딩스도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었던 불기둥 레이다 종목들인데요. 자, 봐봐요.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 수셔셔 박힌 종목은 여기서는 웬만하면 안 갖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날이 서 있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강한 흐름으로 빨리 100% 수익 날려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미 말이 화가 나서 달리고 있는 애들. 근데 말이 잠들고 있거나 피곤해가지고 누워있는 애들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라고 막 해봤자 꼼짝도 안 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말한테 밟히거나 물릴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나서 열심히 달리는 말들은 알아서 잘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는 거. 근데 그런 애들이 조정만 또 가겠죠. 그 다음에 SK 스퀘어도 있고 풍산도 있고 KCC도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이거는 생략을 하겠는데 SK 스퀘어도 36% 올라갔고요. 풍산도 한 19%, 20% 올라갔고 KCC도 잘 올라갔어요. 근데 다들 차트들이 난리 서있단 말이에요. 다 강하게 움직여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게 지금 흠이다. 근데 잠깐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지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지금 SK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SK 스퀘어 이런 애들 이렇게 날이 서있고 많이 가고 있잖아요. 쫓아붙기는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이런 애들이 분명히 한번 조정을 받을 겁니다. KCC도 마찬가지. 날이 서있고 막 올라가 있는데 오늘 밤, 내일, 그다음에 다음 주 미국 시장이 조정받고 우리나라도 조정받으면 이렇게 강했던 애들이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독사처럼 확 하고 잡아갖고 또 수익 날 수 있는 장이 또 온다.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고 조정 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저번 주,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짧게 보면 동아이 시티부터 쭉 있는데 일단 동아이 시티가 오늘 기준으로 좋은 모습을 일단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또 일주일 만에. 그렇죠. 제가 지난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 안 했을까요? 했는데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날짜가 증거죠, 29일. 지난주도 아니예요, 왜냐하면 3월 2일 셨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제 말이 맞죠. 하루 셨고. 3월 1일 만에.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또 나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는 코리안니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코리안니. 코리안니 보험주긴 보험주인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을 너무 많이 가서 한 보험사가 당신은 위험하니까 내가 안 받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나눠서 받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보험비도 비쌉니다. 그래서 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 사고를 하도 많이 내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은 어차피 또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금도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험금이 되게 비싸게 받아요. 그리고 나눠봤습니다. 농협, KB, 신한보험. 하여튼 미래에셋보험 다 나눠받아요. 가격은 되게 비싸고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의 재보험 그걸 재보험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회사고요. 손해보험 관련주들 요즘에 보험주들 증권주, 은행주들 많이 강하게 움직이죠. 밸류업 어쩌저쩌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서도 다른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개방송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험주들 보험주들의 이슈들이 계속 돼요. 한 이슈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에요. 비밀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보험 잘 들어놓으세요. 잘 들어놓으시고요. 근데 차트만 보면 그래서 그런지 아마 그런 이슈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밸류업? 그거는 그냥 핑계고 공개방송에서 했었던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험주의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거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걸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혼납니다. 혼나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돼요.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 번 또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어쨌든 보험주들은 그런 뭔가 이슈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보험주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잘 한 번 공략을 해보시고 웬만하면 여기 7,000원 깨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도 잘 안 깨질 것 같아요. 7,750원 잘 안 깨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위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매매 종목 그리고 만약에 IT가 조정받는다 이런 애들은 크게 조정받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주구장창 오히려 중장기 투자도 가능해 보이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좋은 종목인 걸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필에너지 필에너지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2차전지 장비 생산 전문기업인데 아까 전에 했지만 오늘 2차전지가 좀 강했습니다. 정보체 배틀 강했고 차트를 보면 제가 뽑을 때에서는 상가가 안 갔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12시에서 1시 사이에 뽑았거든요. 이 정도까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장중에 상가를 가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차트가 좋아서 뽑았는데요. 조정받으면 노려보세요. 거래도 많이 들어왔고 바닥에는 종목이니까 2차전지 장비 생산 전문기업 오늘 한 20%로 끝났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은 월요일 날 아니 월요일 아니고 금요일 날 한번 흔들리고 월요일도 흔들리면 싸게 들어올 수 있는데 상가 들어가는 종목은 쉽게 잘 안 빠지니까 쫓아들어 가진 마시고 다음은 자람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얘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뉴로모픽이라 그러죠. 인간의 뇌를 닮은 뭐 그렇게 해서 요즘에 이슈가 됐었던 인공지능 반도체 해가지고 나왔던 그쪽인데 얘는 이제 통신장비로도 엮여 있어요. 통신장비도 엮여 있고 뉴로모픽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일단은 차트는 날이 서 있고 좀 화가 나 있죠 얘도 화가 나 있는데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미국 시장이 급등은 안 할 것 같으니까 살살 흔들려주면 여러분들 월요일날 방송 보실 때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쫓아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면 얘네들이 싸지게 내려와요. 거래는 실렸으니까 날이 서 있으니까 싹 내려오면 천천히 천천히 충분히 조정받았다 싶을 때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한 방에 움직입니다. 한 방에 10% 20%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조정받으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동원 시스템즈 동원 시스템즈 아까 자람 개하고 비슷한 자람이 아니고 필에너지하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약간 비슷한데 얘는 한 번 꺾었다가 지금 다시 움직이는 고점을 돌파한 종목이 되겠고요. 얘는 얘도 2차전지 소재부품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용 원재료 소재 공급 뭐 이런 이슈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 주들이 꽤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2차전지라 그러면 에코프로, LNF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이거 봐봐요. 지금 동원 시스템즈, 필에너지 이거 아는 사람들만 알고 모르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전해질 쪽에서 이제 소재부품, 장비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좀 더 가볍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종목들이 잘 가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좀 많이 계속 있는데 어쨌든 차트를 봐서는 이것도 조종받을 때 공략을 하면 좀 재미있게 매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엑시콘도 한번 봐볼까요? 자, 엑시콘까지 보면 지금 이게 5개인데 자, 엑시콘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놈은 얘는 이제 CXL 관련주 IT 섹터죠? CXL 관련주, 반도체, 검사장비 관련주 쪽인데 사실 이게 튀기 전에 잘 보면 튀기 전에 제가 이거 되게 관심 있게 많이 봤었어요. 어, 모양이 너무 이뻐서 야, 이거 조만간에 한번 튀겠는데 했는데 튄 거예요. 튀는 것도 이런 식으로 튄 거죠, 지금. 오늘. 그래서 원래는 이거 계속 째려봤던 종목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저기 뭐냐 아침에 실전 매매 종사 한번 추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서 불기둥으로 추천해볼까 했는데 불기둥은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날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방송에서 뽑을까 아니면 목요일까지 기다렸다 뽑을까 했는데 오늘 그냥 도망가버렸네. CXL 관련주고요. 잘 사람들이 모르는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모양 만들어놓고 아, 그리고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때 이런 패턴들이 좋다라고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이런 패턴들. 얘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모양 만들고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한미반도체처럼 무섭게 날라가 있는 애들을 조종받을 때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중간짜리 한미반도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고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그냥 피르침처럼 올라가고 있는 이런 애들은 좀 부담이 되지만 중간짜리로 고르자면 액식권 같은 바닥은 아닌데 이건 오늘 피르침을 세웠지만 바닥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좀 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봤었던 한미반도체가 1번 패턴이라고 하면 최고 강한 패턴 엑식권은 중간짜리 2번 패턴 이런 게 잘 움직여요. 조종받을 때 이런 게 사야 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공략하려면 IT 섹터를 공략하더라도 올 여름의 가래들 올 가을의 가래들 올 겨울의 가래들 혹은 내년의 가래들 잠수 타고 있는 걸 건드립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올 여름에 갈 수도 있고 내년 봄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걸 공략해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 순서를 잘 기억을 해서 강한 애들이 조종을 받으면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개까지만 얘기했는데 그 뒤에도 IT 섹터에서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등등 뽑은 것들이 있는데 체외 진단기기도 있고 하여튼 이거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월요일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